누나가 배고픈 걸 알아? 일찌감시 신어머니 밑에서 배고픈 고생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배 지뤄본 적 있냐고? 난 큰집 나와서 정말 창자가 끊은 질은 고통 얼마나 겪었는데 그렇다고 이제야 빗줄이 있나? 누나가 나 타지게 언제야? 누나 나한테 충고하고 그럴 자격 없어 우리 장바구니 있죠? 그럼요 좀 줘요 시장 가시게요? 네 아니 이 더운데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박보산! 이 얼굴이 제 친구 뒷장해지지마 주연없게 만나겠어 이리 줘 와봐 어? 어때? 아 조금 조금만 아르바이트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가치, 진짜 씻고 어 맛있지 않으면 네 20천원 아 그러면 접숴보세요 엄마님 어때? 음 어때요? 1,000원 아 집에 파 있어요? 사야 돼요 마늘이랑 얼마예요? 1,000원이에요 1,000원이요? 아우 선년이 무척 덥죠? 이 근처 어디 재가점 없어요? 왜요? 빙수 좀 먹고 가요. 요아 카페에서 팔아요.